자, 그러면 오늘의 섹스폰 리스트 최유한 씨를 모시겠습니다. 박수 한 번씩 저기 보내주세요. 네, 어서 나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섹스폰 리스트 최유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너무 이렇게 좋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금 앞에서 너무 흥분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가라앉혀드리겠습니다. 오늘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인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고 잔잔하게 바람도 불고 너무 괜찮은데요. 여러분에게 첫 곡으로 빗속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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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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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멋집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저는 섹스폰 리스트 최유환이었습니다. 제가 가고 나서도 남은 시간들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관람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